일단 나갔습니다. 네. 네, 이렇게 끊고 아래쪽하고 패를 하는 그림이 맞는데요. 그럼 잊고, 아까 저희가 봤던 그 변화입니다. 네. 이곳을 두고, 여기를 두고. 이을 때? 이을 때 꾸구치고요. 꾸구치겠고요. 그때 여기를 하나 두고 끊든 아니면 그냥 끊든 흙은 패를 하기 전에 여기를 먼저 노리는 그 흐름. 그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. 한 템포 빠르게 끊으면 더 어려울 것 같네요. 자체로는 백이 지금 여기를 제압하는 흐름이 되니까 일단은 집으로는 엄청난 득을 보면서 출발인데. 그렇게 바꿔치기는 하나요. 결국 뒤쪽으로 가는군요. 역시 방금 전에 그 그림이 백도 쉽지는 않다고 봤네요. 그런데 저 흙돌은 거의 못 산다고 봐야겠죠. 이게 이제 저희가 다른 변화에서 봤던 그림과 비슷한데요. 대신에 여기 자세는 흙이 좀 더 좋게 뚫어내긴 했습니다. 여기가. 막히지도 않고요. 네. 저희가 봤던 그림은 여기가 이제 백의 권리였는데. 지금은 그건 아니니까요. 그런데. 와. 이 수는 냉정하네요. 일단 여기가 너무 엄청나서. 그렇네요. 한의저우 7단이 굉장히 깊게 수를 읽어서. 지금 부분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봤을 때는 되게 이 선택이 맞네요. 지금은 여기가 잡히는 순간 대응하기는 조금 어렵고요. 왜냐하면 여기는 원래 흙이 잡고 있던 돌이었는데. 흙이 지금 여기서 열한 집이 늘어난 사이에 여기가 이렇게 된 겁니다. 비교할 수가 없죠. 그럼 백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혀야 되는데. 지금은. 네. 저 인공지능 형세 판단 만큼은 아니더라도. 한의저우 7단이 승세입니다. 깜짝이야. 그 땅의 성장ян.